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줌인 빛을 마는거죠. 이건 풀었을 때. 빛을 풀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빛을 또 이렇게 말았습니다.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었을 때 조용기고요. 이거는 슈퍼스타 F200W고요. LED입니다. 그 다음에 줌은 10에서 60도까지 되고요. 이거는 히트도 여기 뒤에 보면 되게 튼튼하게 많이 되어있어요. 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반도화로 빛을 막을 수 있고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반도화도 끌 수 있게 되어있고 프레지를 렌즈를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LED조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LED조명의 광원과 렌즈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로겐 조명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LED에 관련된 LED 설계만 좀 다시 하고 어떤 배광에 대한 설계도 하고 LED 관련 렌즈에 대한 설계도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게 좋은데 워낙 그 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작업기가 이런 관련해서 많이 좀 기원이 나라에서 된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좀 LED조명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내나 외국의 제품들도 보면 그냥 옛날에 할로겐 조명에 대한 프레지널 스포트의 렌즈를 그냥 그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광원이 틀리기 때문에 할로겐 램프는 리플렉트 램프 렌즈의 어떤 삼박자가 옵티컬하게 광학적으로 맞을 때 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렌즈를 쏘기 때문에 강학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 특성에 맞는 어떤 렌즈가 다시 설계가 돼야 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할로겐 조명에 쓰고 있는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돈이 마련이 되고 재원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의 배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에 대한 분포도이라든가 LED과 렌즈의 어떤 각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렌즈는 그대로 할로겐 조명 렌즈를 썼고요. 이렇게 COB LED를 써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 될 수 있는 조명기 매뉴얼로 이렇게 빛을 말았다, 풀었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슈퍼스타 F200 LED이고요. 다크호스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슈퍼스타 F200 LED입니다. 그리고 3200개의 색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소개해드렸습니다.